네, 계속해서 볼 경기 보시겠습니다. 네, 볼이 지금 신체 위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죠. 네, 마치 진주를 또르르 굴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네, 우리 손현재 선수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죠. 네. 네, 신년이어서도 잘했고요. 네, 지금 보시면 이번 대회 참단 선수 중에서는 단연 회전 수가 많은 게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, 이제는? 네, 손현재 선수 지금 대회를 여러 번 연속하면서 기량이 또 그 사이 발전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볼 경기까지 잘 마쳤습니다. 네, 이제는 점수 때가 이번 대회 18점대로 거의 다 올라섰거든요. 네, 네. 이제 더 다른 아주 소소한 기술적인 실수들, 지금 아까 볼 굴릴 때 보면 약간 볼이 중간에 튀긴다든지 하는 동작들 그런 부분에 이제 섬세한 부분에서 더 기술적인 부분에 실력이 향상된다면은 점수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.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이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볼에서는 또 18.267을 받으면서 토탈 합계 36.300으로 저기까지 1등이었습니다. 네, 그렇죠.